안녕하세요. 분양하는 홍원희입니다. 모델하우스 예약은 위에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산업단지 직주근접 최대 수혜단지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거듭나는 현장입니다. 안성당황 경남 한어스빌 하이스트 아파트이며 초특급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곳으로 2027년 3월 관공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84A타입입니다. 안성시는 원도심 생활권 내 최근 1년 6개월 동안 민간 분양 물량이 전무한 곳입니다. 미분양 청정지역으로 분리우는 곳으로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주거시설에 대한 갈망이 큰 지역입니다. 교통과 교육,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통개발우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평택구발선, 수도권 내륙선, 경강선 연장 등 남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안성시 당황지구에 공급되는 신축아파트 사업인 신도시급 주거타운 경남 안어스빌 하이스트 아파트는 976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12개 동으로 판정형의 84타입 단일평형 구성이고 넓은 동강거리로 개방감 또한 일품입니다. 깔끔한 단지 배치에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해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주차시설도 우수한 이곳은 전세대가 남양 위주로 배치되어 충분한 일조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84A 타입은 660세대로 실사용 면적이 39.38평에 달해서 더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84A 타입 역시 38.57평에 달하는 실사용 면적과 이 타입과 유사한 공간 활용이 매우 우수한 평면 구조라고 합니다. 공통된 특징으로는 6.2m에 달하는 초광폭 거실 특화 설계와 침실 크기 강화 그리고 와이드 다이닝 공간 등 3면 확장으로 인한 14-15평 서비스 면적 강화로 같은 평면이더라도 훨씬 더 넓은 공간감과 트렌디한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회의실과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과 독서실 섬큰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됩니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마련되는 각 세대별 전용 지하 창고 공간은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납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반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시까지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하이스트 아파트는 가득 찬 프리미엄과 초특급 배후 수요로 인해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분양하는 홍언니에게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부동산을 소개해드리는 분양하는 홍언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